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 최고위원은 20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에서는 이 대표에게 불체포 특권 내려놓으라 공세 중이다. 그런 말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 형사 불소 주권도 내려놓겠다. 말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당당하게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에 제시된 내용을 입증하기 힘들 것이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정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장소에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도 쓰지 못했다며 그렇게 언론에서 떠들던 변호사배 대납사건 어디로 실종됐나. 428억 원 나중에 받겠다 했는데 그 사실은 공소장에 아마 쓰지 못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언론 검찰에서 아무리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를 하고 싶어도 이렇게 해선 안된다며 실을 바늘 허리에 묶어서 바느질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박창대 최고위원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이 배임이라 주장한다. 이익을 더 얻을 수 있었는데 일부만 환수했으니 손해에 끼쳤다는 주장이라며 도대체 70% 환수하는 게 적정하다는 검찰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5,503억 원의 환수 금액을 부정하고 1,830억 원이라고 애써 환수 금액을 축소하는 것도 괴이하지만 이게 일부밖에 환수 못했으니 유죄라는 논리는 더욱 괴이하다고 덧붙였다.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여당을 겨냥한 언급도 있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3월부터 국회를 안 열겠다고 아이처럼 때를 쓴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 대표가 구속되면 나라 살림 더 나아지나 역대급 무역적 자가 좋아지나 물가폭등이 좋아지나 서민난방비 폭탄 해결되나라며 집권여당 대표쯤 되면 야당 대표에게 혐의가 있으면 공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해 재판하라. 우리는 국회에서 우리 할 일을 하겠다. 우리는 국민을 돌보겠다. 이런 대국적 자세를 흉내라도 내보기를 바란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도 열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법에 따라 3월 임시회를 열고 정부 여당의 나태와 발목잡기로 계류 중인 산적한 민생경제 입법을 자질없이 처리하겠다며 공분이 끊이지 않는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도 늦지 않게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여당을 겨냥해 대통령이 협치를 포기했으면 여당 지도부라도 국정운영에 책임을 져야 하건만 너나 할 것 없이 윤사부 일체로 야당 탄압에만 몰입해서야 민생은 누가 돌보고 협치는 누가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급기야 여당님을 아예 포기했는지 3월 임시국회를 열지 말자고까지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명을 받드는 사당화 대회 결과를 온전히 주목받게 하려고 또한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여사 주가 조작 의혹의 특검 추진 무산시키려는 얄팍한 속매와 정치적 셈법을 우리 국민 모를 니 없다고 말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